태양 vs 민효린 결혼. 사회는 유진남편 기태영, 같은 교회년. . 그룹 빅뱅의 태양과 배우 민효린의 결혼식 사회로 기태영이 나선다. . 2일 오후 기태영 소속사 제이스타즈 엔터테인먼트 특판계자는 기태영이 내일 3일 태양 민효린의 결혼식에 사회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. . 기태영의 사회는 태양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졌다. . . 기태영과 태양은 같은 교회 신도로 태양은 2011년 기태영 유진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기도 했다. . 기태영은 S. . S. 출신 유진의 남편으로 유진이 태양 민효린 결혼식에 동반 참석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. . . . . . 태양민효리는 오는 2월 3일 평소 다니던 모처의 교회에서 가족, 친지, 진들과 비공개 결혼식을 울린다. 태양민효리는 결혼식 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드시티, 패러다이스 CITY에서 결혼 축하 애프터 파티를 벌인다. 파티의 콘셉트는 영화 트와일라잇의 숲속 결혼식 장면을 디자인한 세계적 파티 플래너 영성마틴, 영성마틴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.